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3위 피자, 12위 돼지갈비, 11위 삼겹살, 12위 짬뽕, 9위 칼국수, 8위 치킨, 7위 해장국, 6위 떡볶이, 5위 생선회, 4위 라면, 3위 김밥, 2위 짜장면, 1위 갈비탕. 뭔가 예전에는 짜장면이 싸게 간단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그렇게 말하면 안되겠네요. 오늘은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반갑습니다.